안녕하세요. 뜻밖의 행운입니다. 오늘은 Excel 2010을 이용하여 함수의 평균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cel에는 다양한 함수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알아보았던 것이 SOME 함수였고, 이번 시간 두 번째를 통해서 알아볼 함수는 AVERAGE 함수입니다. AVERAGE 함수는 평균을 구하는 함수로 셀의 범위만 지정을 해주면 자동으로 평균이 구해지게 되는데요. 지금부터 평균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평균의 결과 값이 입력될 셀을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선택을 하여 클릭을 해줍니다. 이렇게 지정이 되었으면 이제 이 안에 AVERAGE 함수를 적용을 해주면 되는데요. 저 뜻밖의 행운은 3월에 한해서 지출이 평균적으로 얼마였는지 그에 대한 함수로 평균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까 선택해준 셀을 눈을 입력하고 AVERAGE 함수를 입력을 해주고 괄호를 열어줍니다. 그리고 평균을 구할 범위를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드래그하여서 범위를 지정을 해주는데요. 저 뜻밖의 행운은 3월에 한해서만 범위를 지정해주기 위해서 여기까지 드래그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괄호를 닫고 엔터를 쳐주게 되면 이렇게 7000원이라는 평균값이 자동으로 구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잔액에 대해서 하려면 지출에 드래그했던 범위를 대신에 잔액을 드래그하여서 똑같이 엔터를 쳐주시면 됩니다. 평균을 구하는 함수로 너무 쉬웠죠? 여러분께서도 함수를 사용하여서 엑셀을 좀 더 쉽게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